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쉐이브 입니다. 오늘의 면도는 샘플 면도 인데 아메리칸 블렌드 샘플을 구입해서 파인의 아메리칸 블렌드 이렇게 소량, 아주 조금 소량 했으면 제가 드린거인데요. 제가 먼저 푸악으로 구입한건 플라티눔 파인의 크리드 벤투스 크리스드 벤투스 스피너 중에 가장 하드 퍽으로 쓰는 제일 좋은, 잘 살린, 제일 좋게 평가하는 무엇보다도 트리플 밀드라고 해서 3종으로 압착해서 하드 수업이죠. 아주 단단하죠. 조금만 묻혀도 네덜링이 잘되고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타박처럼 유럽이 네덜란드에서 만든 회사가 같더라구요. 독일의 타박이라던가 프랑스의 마틴드 깡드라던가 프레드 프로방스 이런게 파인드 월컵. 트리플 밀드에서 단단한 단단한 하드 수업이기 때문에 뭐로 쓸 수 있는 장점인데 문제는 최근에 파이넷에서 더는 하드 수업을 생산을 중단 했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세의 크롭 형태로 크림하고 하드 수업하고 중간 형태의 크롭 대표적인 피해의 피닉스 아티지안 2몇처럼 좀 빨리 소비되더라구요. 몇 번은 안했는데 금방 봐도 밑에 보일 정도로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까박이 3년 다 된다 해도 제가 다 못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오래 오래 쓸 수 있는 종빈으로 생산을 중단된다고 해서 그동안 파인의 플래그쉽은 아무래도 아메리칸 블렌드 바버샵 향인데 이걸 한번 맡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오늘 첫 사용을 샘플로 해보려고 합니다. 프레쉽으로 바버샵 501 쉐빙 부스터 레드밤 티트리 오일밤 오일을 보충제 미끄럽게 하기 위해서 햄씨드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또는 글리세린 이런 걸 쓰고 또 크림도 만들고 하는데 오일을 방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가 있죠 프리쉐이브로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발했을 때 면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프리쉐이브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매끌게 부드럽게 미끌이든 면도를 잘 하면서 보호도 되고 이게 비누 형태보다는 피에이의 큐브 같은 그런 비누 형태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 실제 경우에서만 솔직하게 그렇게 느꼈거든요. 디에스 코스메틱에 스커트를 하신 분의 이렇게 약기 바버폴 24mm, 24mm, 신세틱 유저모, 뮤브라운 뭐 어쩌죠? 이렇게 아주 소량 이렇게 조금만, 핀을 조금만 해서 했는데 금방 거품이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버샤 라스 푸지에라 그런 소음이라고 하는데 푸지에라 하면은 원래 원 뜻은 프랑스음 고사리 를 뜻한데 산속의 고사리 그런 숲속의 그런 향처럼 푸지에라 하면은 기본 두 가지 성분이 라벤더 하고 버가못이죠. 그래서 라벤더 성분이 주로 많이 나고 또 달달한 아니세 별 모양의 열매가 아주 단맛이 나죠. 그리고 아니세하고 또 로즈마리, 허바라는 그런 로즈마리 형도 가미되고 또 가야 우드나 오크모스, 우지한 그런 스파이시한 그런 향이 가미된 대표적인 바버샵 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한번 해본다 해본다 했는데 먹고 있다가 샘플샵으로 오늘 첫 경험을 해 오고 있거든요. 형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오늘 민덕이는 머쿠르 34C의 페이더 블레이드를 여섯번째 사용 고정된 fixed 블레이드로 D레이즈로는 인기가 아주 제일 많은 그런 민덕입니다. 적당한 마일드와 의뢰스볼 정도까지 레더링도 보니까 따박 설 때처럼 아주 안정적인 좋은 레더 성질을 가졌다는 걸 느낍니다. 향은 아직까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가 향이 잘 느껴지네요. 이게 참 좋은데 요즘 그 다박도 그렇고 하드 속 이걸 쓰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래 가지고 회사가 연이 남겼나 너무 오래 가니까 옛날 금성이나 그런 제품은 가전제품도 너무 고장이 안 나도 견고하게 만들어도 견고하게 만들어도 옛날 질레트 면도기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 견고하게 오래 쓰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전통조건 요즘은 거의 하드 속을 새로운 회사들은 하드 속을 거의 안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소비되고 특히 내껀를 많이 느낀게 PA 제품들이 브러시도 그렇고 빈도 그렇고 뭐든지 빨리 소비되게 그렇게 만든 것을 그런 행동이 그래서 파인 하드 속 옛날 세들 고기 세들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팬들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하드 속이 이상 안 만들어진다 보니까 아메리칸 브랜드가 플래그십 제일 대표적인 믿고 또 이제 퀼트 어벤투스 주프인 플라티노 믿고 탐포드의 그레이베티브 튜프인 프레시베티브 또 결랑의 그레이베티브인 그레이베티브 또 있고 오리지널 상탈 크리드에 그걸 보고한 센탈로드 향인 상탈 압슬롯 도 있고 파인 유명하죠 그런 것들이 또 피아첨자처럼 이탈리아의 바라마 콜로니아 이런 향 시트레스 향인 이탈리아 시트레스도 유명하고 멘톨만 주로 알콜과 멘톨만 주로 쓴 스네이크 바이크도 유명하죠 여름에 멘톨팬들에게 유명하죠 바보 바보 오늘 프리세이브 이렇게 같이 바르면 제가 피에 비누소 프리세이브 쓸 때는 항상 엉키는 느낌 또 금방 말라는 사이에 말라버려 가지고 그런 느낌이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건가 없이 방해 없이 적당하게 잘 풀세이브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비누에 대한 호기심은 향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가지고 다양하게 샘플을 구입해서 음미해 보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면도기는 여러가지 사고 구입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선택하는데 현대건 이제 단면도 날로는 모이크로 34C 또 조즐식으로는 인플레이트 바꾸는 형식이지만 라쿠엘 역시 금메탈 그 두 가지 구입한 이유로 그렇게 내가 대단한 수용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더 이상 뭐 과거 뭐 도루코 SGA 이미 이미 체험을 가지고 있던가 그게 락웰 역시 오프레이트 정도의 공능력이니까 국가구 빈티지 질렉트 어데저스티블 세 가지 시리즈 원래는 하나이죠 좋은데 그걸 계속 쓰고 싶은데 이제 계속 그것만 쓰면 좋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변형하면서 같은 유형이죠 세 개다 블랙 비어티 슬림 펫본 저는 그 정도로 면도기를 만족합니다 다른 걸 구입하고 싶어도 락오엘 육시하고도 겹치고 그리고 저는 뭐 모험적인 슬랜트라든가 오픈카우 이라든가 그런 좀 별로 거리거든요 저는 피부 민감하고 지혈이 잘 안됩니다 혈소판이 좀 출장을 져가지고 그래서 피 살짝 씻어도 피나는 쉽게 잘 긁이면 피가 잘 나고 그래서 피나는 거 별로 안 자기 때문에 다 걱정은 안정지고 마일드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향은 별로 안 느껴지네요 제가 레드 품질 자체는 좋은데 아니스의 밝은 느낌도 별로 안 느껴지고 로즈마리의 신선한 허벌한 향도 그렇고 라벤드의 깔끔한 향 버가모세시트릭한 향 그런게 캐치가 잘 안됩니다. 근데 레드 품질 자체는 좋은 향을 떠나서 품질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타박 바를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타박에 레드 질 하나는 향은 호불호가 안될지 모르지만 레드 질 하나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보과되게 그리고 피에는 너무 뻑뻑하게 좀 비누 많이 소모가 되면서 빡빡하게 너무 굵게 도포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빨리 소모 되는 비누가 그런 점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게 적당한 정도의 이런 인도하게 좋은 레드 품질인 것 같습니다. 마크로스로 해보도록 하죠. 인도네임 인도네임 이리에 오이 하다 취미 오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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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하다 하다 제 구독자 중에 1000 크로스비즈라는 분 익내엄을 가지신 구독자분께서도 팻보이 레이저 앤 포리엄에서 리뱀퍼해서 팻보이도 가지고 계시고 바그 바리엔트 뭐 여러가지 면도기들 섭렵 10가지 가까이 넘게 섭렵하신 후에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제일 좋아하는 면도기라 보라오 며칠 전에도 예전이 최근에 블랙뷰티도 구입하셨는데 여전히 멀코리스토리스토시와 페데나의 조합이 되는 자기는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닉세이브라고 미국에 유명한 의사 구독자가 많죠 몇만명이 되는 그 사람도 매년 자기의 최고의 베스트기어를 소개하면서 어떨 때는 라코엘 역시 어떨 때는 며코리스토리포시 하다가 최근에 최종적 결론 여러가지 다 섭렵한 후에 최종적 결론으로 제일 좋은 자기에게 최고의 면도기는 바로 이거라 며코리스토시다 그만큼 이게 제 비디오 중에서도 한국어로 그냥 초창기에 설명을 잘한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해외인데 아무 자막도 없는데 우리는 993포시 구매 개공기를 올렸는데 그게 제가 조회수가 제일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진보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보고 좋아요는 별로 없는데 영어 자막이 자막도 없고 아무 숨이 없으니까 조절식도 이제 하다보면 자기 고정적으로 자기의 고정적인 세팅을 계속 쓰다보니까 조절식의 매력을 느끼고 또 여러가지 단면 픽스된 이런 면도기를 찾는데 너무 맑다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하고 깔끔하게 면도되는 면도감이 좋은 면도기라고 많은 분도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써보니까 가끔 어떨 때는 1차 무거우면 날 느낌이 섭득할 정도 절차도 있거든요 근데 1차 패스만으로 깔끔한 면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차 3차 해야 전체 골고루 깔끔하게 되는데 이것의 롱핸들 버전이 38C죠 38C 숏핸들 버전이 34C고 38C고 39C고 40C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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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티넘을 쓸 때는 향이 진짜 확 맨다부터 확 파인애플이 시원하니까 향이 느껴지면서 즐기면서 연도가 되는데 그렇게 비유를 적게 써서 그런지 오래된 것인지 향이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네요 비유를 조금 조금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량의 비유를 이렇게 요정도 조금 요거 조금만 쓰는데도 아직도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트리플 밀키드가 오래 쓸 수 있는 하드 퍼기 타박을 경우에 오신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가 파인 마틴 마틴 깡들 프랑스 프레드 프라빵스 그런 것들이 하루 포기죠 트리플 밀키드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 네일도 있고 요번 주 대부분 다 이품들 다 영국 에서 페이 holori 레이저 앤 포리웅 레이즈 앤 포리움 라빵스 레이즈 앤 포리웅 레이즈 앤 포리웅 브랜드itting 메가주에는 다 아메리칸 블랜드가 분절되고 금요일날 하루 만 al 하루만 다른 financi 빈터들을 남은 것들 레이저 엔포리엄에 좀 있고 맥아드에는 다 아메리칸 블렌드가 품절되고 금요일날 당일 하루만 다른 파인 빈구들 남은 것들 11달러의 세일로 내놓았다 어찌 보면 지금 이런 하드폭을 가질 수 있는 얼마 남은 기회에 레어템이 될 수 있는지 이제 단종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구의하실 수도 있고 참고하시라고 의견이 있으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대한 이 면이 이쪽에 밀착이 붙도록 부드럽게 붙여서 살짝 걷어내는 방식이 자극을 덜해주고 벨리엄도 덜해지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알람 발음도 없고요, 패드가 6개째 사용해도 이름이 좋네요. 콜드 워터 린스가 알람당에 중요한 라벤더 에프트 쉐이브로 라벤더 아메리칸 브랜드 라벤더 성분이 있죠, 푸지에는. 아메리칸 브랜드의 에프트 쉐이브 스프레시도 유명한데, 제가 지웠고, 피넛 클럽맨 바브샵 클럽맨으로. 마지막으로 오늘은, 리베아 센스티브 수딩 포스트 쉐이브 밤. 제 기능을 잘 해주는 리베아 제품입니다. 무난한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많이 더 추천하는 밤이죠. 오늘, 제가 플라티늄을 좋아해서, 크레이드 오벤투스 파인애플 향이 다 느껴지는데, 이거는 오늘 스커트를 해서 덥탑돼서 그런가? 알콜 냄새가 정말. 특별한 향이 안 느껴지네요. 다른 분들이 이 향을 참 많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주 특징적인 향을 느껴지면 되겠습니다. 첫인상은, 조금 소량을 해줄 것인가? 조금 이렇게 향을 익숙해야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라메리칸 브랜드를 쓰고도, 그대로 거의 남다시니까, 약간 덫일만 하면, 이 정도 풍부한 삶액을 줘서, 레드가 이렇게 형성되듯이, 아주 경제적인, 오래 쓸 수 있는 하드 퍼기기 때문에, 하드 소울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질의 비누인데, 단종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크롭 형태로 넘고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블랜드, 파인애플 아메리칸 블랜드, 아주 고전적인 바보샵 향이기 때문에, 단종되기 전에 구할 수 있다면, 더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 단종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클 스트레스 4C, 패드날, 6회째 사용되도, 깔끔하게, 면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께요.